개그맨 김준호, 김지민, 9살 차이가 나는 개그계 선후배 커플인데요. 사주와 관상으로 본 궁합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수의 인성과 목의 비겁이 강하여 인정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비겁이 강하다는 건 사주상으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값이나 술값 이런 것, 안 내도 되는 것도 자기가 생색을 내는 식으로 다 계산하는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좀 얻을 때 이런 단점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저희가 가정생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실패수를 볼 수 있다. 와이프라든지 생활력이 참 대단한 사람, 강력한 생활력을 리더홀스로 있는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좀 강합니다. 재성이 강한 사주입니다. 재성이 강하다면 나이가 많은 어른, 어른들이 좀 되기보다 한 10살, 8살 나이가 보기보다 많은 남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성격이 여자 성격도 아니고 좀 남자 성격이 말도 안 성격이다. 남자를 좀 쥐어 잡을 수 있는 리더격의 여자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여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꼭 얽매이어서 살 팔자는 아닙니다. 사주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바깥 생활을 해야만이 이 가정사가 편하지 꼭 안에서 집안 생활,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여자분도 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22년도, 23년도 결혼원이 들어와 있고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도 23년, 내년, 23년도에 결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. 서류의 사주를 봤을 경우에는 사주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. 맞는데 좀 안 좋다, 아주 좋다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사주를 궁합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상으로 봤을 때는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덧칠을 많이 하지만 마음 쪽으로 조금 살이 들어있다, 눈에 남을 헤칠 수 있고 하더라도 남을 좀 깔은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와일드한 성격인데 김준호 씨가 조금 둘이 결혼하신 다음에 김준호 씨가 고개를 숙이고 김지민 씨한테 져주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야만 가정사가 편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김준호 씨하고 김지민 씨하고 결혼을 빨리 서주르는 것보다 내년에 가서 한번 서류의 성격도 알고 서류의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. 선생님 말씀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? 알아가나요, 저거. 예, 예. 김준호 씨 같은 경우도 눈에 저기 살기가 있을 뿐더러 김지민 씨 같은 경우도 조금 시기가 아니다고 저는 이게 상으로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사주상으로는 좀 못나지도 않고 잘 좋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데 얼굴 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1년 정도 공백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입니다. 선생님 그러면 아까부터 김준호 씨가 살이 들어있다, 눈에 살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. 그런 게 그 살이라는 게 누구를 죽인다, 누구를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? 그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살기라는 것은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뭘 칠해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위에 눈을 보고 자기가 잘난 거기, 표현은 그러기도 했는데 자기가 우월감에 거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눈에 동공이라든지 뭐든지 좀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하면 눈에 살기가 많이 빠질 텐데 조금 거칠의 식으로 많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눈에 광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걸 볼 때 안 좋게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를 해야 하는 것은 자기 팔자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빛이 보인다 이렇게 본인 경향으로 제 본인 경향으로 말씀드립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또 새롭게 탄생한 연예계 커플 김준호, 김지민 씨 커플의 사주와 궁합을 좀 알아봤는데요. 그럼 지금 말씀했던 걸 종합해 보자면 일단 두 분의 결혼은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오래 서둘러서 하지 말고 내년과 내후년쯤 시기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. 올해하고 내년까지 내후년이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 중반기 정도까지 딱 1년이나 공백을 두고 보시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소개인이지만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. 본인 자신을 위해서고 본인의 좀 눈에 살기도 뺄 겸에서 본인의 공을 많이 들여서 하다 보면 김지민 씨하고 뭐 인연이 된 다음은 인연으로서 결혼을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본인이 조금 많이 본인 자신을 많이 닦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궁합이 나쁘진 않거든요?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한 70% 정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70점? 네.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분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러 온 궁합을 보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요. 그럼 70점이면 결혼을 허락하세요. 아니면 다시 생각하라고 하세요? 저는 100% 다시 생각을 합니다. 왜요? 70점은 높은 점수잖아요. 김준호 씨가 혼자 왔다 하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김지민 씨 혼자 왔다 하면 저는 반대고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 이 궁합이 김준호 씨한테는 좋은 궁합이고 김지민 씨한테는 안 좋은 궁합인 거예요? 그럴 수 있다고 한 90% 정도는 그렇게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통답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계속해 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.